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12월 28일 셀트리온이 간만에 맞 2천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셀트리온 렉크로나 의사 방문 진찰 시 주사 10만 5천원. 요양시설 건강보험 적용 등 한시 지원, 비확진 격리자 원격 진찰도 건강보험료 인정. 이렇게 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셀트리온 렉크로나가 2월달에 긴급사용 승인이 났는데 건강보험 숫자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고 한시적으로 적용한 가격이 의사 방문 및 진찰 시 10만 5천원. 그리고 의사가 비대면으로 하고 간호사가 가서 주사를 놓았을 경우에는 8만 9천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 기자질환자, 특히 이런 요양시설에서는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거동이 다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그 요양병원 전체로 퍼질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 셀트리온 렉크로나 치료제가 널리 쓰이지도 않았죠. 거기에 지금까지 건강보험 숫가도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서야 정부에서 요양시설의 계약 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또는 협약 의료기관이 재택치료관리의료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고요. 의사 방문 진출 진찰 및 주사 약 10만 5천원 의사 비대면 진찰 뒤 간호사 방문 주사 약 8만 9천원 이제서야 이렇게 행정적인 처분을 하는 걸 보면서 조금 화가 났고요. 여러분들과 9시에 만나서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 또 이렇게 건강보험 숫과 한시적으로 책정된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